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은이 생일 축하합니다 좋습니다. 박수 한 번 주시면서 우리 한 번 소음 빌어주시고 주의 불을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박수 한 번 주세요 아 좋습니다. 자 마이클 동동동 앞두기 카드만 보고 있어요 자자자 우리 지은이는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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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가 다시 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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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해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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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중에 가장 긴마실이란 님 축하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한 번 몇 번인가요? 하나 둘 셋. 50번입니다. 우리 아빠 지윤이 아빠 내가 지윤이 아빠.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. 형님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긴장하지 마시고. 여러분들은 진짜 냉정하게 평가해주세요. 출발합니다. 출발 박수. 지윤이 아빠 박정현입니다. 저 오늘 눈도 오고 귀도 오고 추운 날씨에 이렇게 멀리서 축하해주러 오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지윤이 앞으로 더 잘 키우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보답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함께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우리 아빠의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아빠. 자 이제는 우리 엄마에게도 박수를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엄마가요. 우리 지윤이를 만나기 위해서 무려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품고 또 감싸고 뭐 시간으로 따지면 7,120시간인가요? 우리 엄마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우리 지윤이를 만났습니다. 여러분들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했다. 우리 엄마에게 아낌없는 박수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엄마. 박수 좀 더 크게 쳐주세요. 자 함께 다 우리 엄마 고생을 말씀하시면서 두 분 다 같이 훈훈하게 행복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머리 위협툰 물어볼까요? 머리 위협툰. 우선 아무래도 함께 할 겁니다. 지윤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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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. 네. 네. 혹시 여러분 엄마 고생하실까요. 네. 네. 네.